괴물 따윈 언니가 다 쫓아줄게 근데 진짜 괴물을 만났고 내 동생을 찾아야 돼 영웅이 된 상상이라도 하시나? 그럼 왜 꿈을 대는 거지? 내 동생을 어떻게 한 거야? 내 안부는 전해줄게 폭력의 악순환이 이어질 거야 그래도 해봐야지 우리 아직도 참에 맞아? 그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야 우리 안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? 우리 안전하고